이른 아침 마을 주민이 들깨밭을 지나가다가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젊은 여성이 낯의 상태로 숨져 있었던 건데요. 여성의 시신에선 폭행 흔적까지 발견됐습니다. 성범죄 목적에 살인이 의심되는 상황. 경찰은 며칠 뒤 진범을 붙잡게 되는데요. 하지만 사건은 예기치 못한 반전을 맞이합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악마로 돌변한 지인입니다. 자 뭐 젊은 여성이 낯의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냥 이것만 봐도 뭔가 강력사건 같습니다. 강력사건은 분명히 했죠.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2017년 9월에 있었던 일이고 아침에 지역 주민이 들깨밭을 가려다가 숨진 상태의 낯의 낯의 여성의 시신을 발견한 거였죠. 그런데 뭔가 둥기나 주먹 같은 걸로 만든 듯이 멍이나 피차옥 같은 게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옷가지, 속옷 이런 것들은 주변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나 지갑처럼 신원을 알 수 있는 소지품들은 또 찾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 처음에 이 상태로 봤었을 때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살인이 아닌가 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면식 범위일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경찰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신원을 바로 특정해냈습니다. 숨진 여성은 22살의 어린 나이였고, 당시 이혼을 한 뒤 3살 된 딸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 날 범인을 긴급 체포했는데, 역시나 용의자는 피해자와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용의자인 30대 권 씨는 피해자의 15년지기 동생의 남자친구였는데요. 피해자와는 4년 전에 처음으로 만나게 됐고, 이후 피해자의 전 남편과도 형, 동생하면서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권 씨는 피해자의 딸까지 돌봐줄 정도로 가족 같은 사이였는데, 경찰 조사에서 순순히 피해자를 죽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가족 같은 사이의 피해자를 죽이고 신원을 감춰서 완전 범죄를 꿈꿨던 권 씨. 경찰서 포트라인 앞에 섰을 때도 얼굴을 가리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실제 그 장면 만나보시죠. 왜 옷은 벗기셨어요? 왜 죽이셨나요? 왜 그러셨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제 동독 같은데. 일각에서는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 상황 때문에 성범죄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부검을 해봤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피해자 시신에서 성범죄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부분이 좀 반전이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범행 동기에서 더 충격적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고 돌아다녀서 죽였다고 지금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딸을 돌보고 오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딸을 지금 돌보고 있었는데, 이 피해자가, 이 권 씨, 이 가해자가 딸을 학대했다고 험담하는 것을 전해 듣고요. 너 어디서 이 얘기를 들었냐고 얘기를 하니까, 자신의, 가해자의 여자친구한테 들었다고 얘기를 해서, 세 명이 같이 만납니다. 여자친구를 데리고 피해자하고 만나러 가서, 삼자 대면을 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하고 말다툼이 벌어졌고요. 권 씨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하친 인근에 차를 세운 뒤에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합니다. 이 가해자의 여자친구, 그러니까 고인의, 피해자의 15년 지기 동생도 그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 현장에 세 명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그 순간에 바로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봤고, 심지어는 실제로 가담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제 판결문에 적힌 내용들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가해자 권 씨가 차량에서 피해자를 끌어내리고, 목장갑을 양손에 착용한 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기 시작했는데요.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하는데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15년 지기 동생인 권 씨의 여자친구가 차 안에서 둥기를 꺼내들고 나와서, 이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에서 쓰러트리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권 씨는 자기 여자친구가 살인미수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결국 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살인미수로 내 여자친구가 처벌을 받을까봐, 아이씨 그냥 아예 죽여버리자 이 짓을 했다는 거군요. 네, 권 씨는 범행을 성범죄로 위장하고자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윽박을 질렀고, 피해자는 공포에 질려서 옷을 벗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 씨와 여자친구는 성범죄로 위장하기 위해서 차마 방송에서 전해드릴 수 없는 끔찍한 행위들을 피해자에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권 씨는 농작물 지지대로 쓰는 철제 말뚝까지 뽑아서 마구 휘두르면서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권 씨의 여자친구가 춥다, 빨리 끝내고 가자 이런 이야기를 건넸는데요. 이 말을 들은 권 씨는 쓰러진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서 살해했습니다. 이후 권 씨와 여자친구는 차를 바꿔 타고 속초까지 도주했다가 긴급 체포된 겁니다. 양빈 형사님, 15년 동안 알고 지내던 동네 언니잖아요. 그 언니가 자기 남자친구한테서 살해당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오빠 춥다, 빨리 끝내자. 이게 제가 이 자료 기록을 보면서 인간이 정말 이럴 수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했던 그 이유, 그렇게 가까웠던 두 여성 사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짓까지 했을까 싶잖아요. 이유가 더 납득이 안 갑니다. 이 여성이, 권 씨의 현재 여자친구들 여성이 옛날에 다른 남자를 사귄 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도 아니고. 근데 그 사실을 피해자의 언니가 자기 남자친구한테 얘기할까 봐 아예 죽여서 입을 막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납득이 가세요? 심지어 여기서 이 행각이 끝나지 않는 게 이 교도소 안에서도 구치소 안에서도 재판 받으려고 기다리면서도 몰래 이렇게 과자상자에 숨겨서 남자친구에게, 남자친구의 권 씨에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그 쪽지에 나를 배신하면 죽어버리겠다라든가 아니면 우리 다 교도소 한 10년 정도 지내겠지? 같은 날 들어가서 같은 날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오게 되면 내가 권 씨, 오빠인 당신 이름을 문신하겠다. 이런 식으로 글쎄, 이게 자기가 그렇게까지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걸 경찰에 얘기하지 말라고 사실은 압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께는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피해자는 22살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3살짜리 딸을 세상에 남겨놓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죄죠. 살인죄인데 항소심에서 남편 합의서까지 제출해서 선처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 씨는 너무나 잔인한 살인방법에다가 또 그 외에 은폐하기 위한 어떤 비난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조금 이례적입니다. 범행 가담이 우발적이라고 재판부는 봤던 것 같고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봐서 아니 춥다 빨리 끝내자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고려해서 징역 10년이 선고가 됐다고 해요.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두 사람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두 사람의 가담률은 거의 공동정범이고 똑같다고 보는 게 맞지 않는 한쪽은 무기징역이고 한쪽은 10년이 지금 선고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 저는 솔직히 오늘 이 사건을 좀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왜 이런 자들이 2017년도에는 신상공개가 안 됐을까 항상 제가 이 얘기를 드립니다만 이 사건은 유독 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이 여성 같은 경우는 10년밖에 받지는 않았지만 실제는 원인 제공자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남자에게 상당히 매몰돼서 집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내용을 갖다 살펴보니까 이 권씨 여자친구에 따르면 차 밖에서 권씨가 피해자를 갖다가 폭행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순간적으로 좀 조용해져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혹시 이 여자가 자기 그 뭐 언니라고 부르는 그 저 여자가 자기가 옛날에 남자를 사귀었던 것에 대해서 저 남성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 안에 있던 둥기를 들고 나서 그 여성을 머리를 갖다가 때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남자친구 권씨가 자기 여자친구가 살인 미수가 될까봐 결국 살인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데 이 여자 이전에 다른 남자친구를 갖다가 만난 걸 뭘 그렇게 두려워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사람을 살해하게 된 동기가 결과적으로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여자는 이제 3년 뒤에 이 세상에 다시 나옵니다. 저 여자는 Whe로에서 고맙습니다.